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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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타맨 디스플리 슈퍼의 스타키 슈퍼의 스타키 슈퍼의 스타키 슈퍼의 스타키 저는 내심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아닌 기대를 했던게 슈퍼 스타키 시즌이 새롭게 시작되면 경달아 우리의 이름도 검색을 잘못해서라도 별 차이 없더군요 아 그래? 아 근데 되게 웃긴게 제 옆에 새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검색어에 슈퍼 스타키 어떤걸 보고 어? 새로 선배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왜 항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 옆사람이 이 방으로 슈퍼 스타 케이도 힘내시고요 의 하나 붙여서 검색을 좀 묻어가고 싶은데 잘 안 묻어 아 안 묻혀 전혀 안 묻어 왜 이렇게 안 묻어 아 진짜 마켓 소식과 함께 네 깔끔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보 네 저희 마켓이 블랙프라이데이 네 정말요 어 함께 하나요? 어 함께 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희는 1년 내내 어 1년 내내 그것도 그러네 더 이상 뭐 가격을 어떻게 깝니까 이건 사실 그것도 그러네 네 허리띠를 왜냐면 저희가 이미 그 가격을 응응 그리고 이 본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블랙프라이데이 류의 행사들은 결국 재고 소진이거든요 어 그렇죠 네 악성 재고 소진이거든요 크게 말하면 빨리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재고가 그렇게 업체들이 많이 쌓아두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뭐 이렇게 자들 중소기업 혹은 영세기업이고 아니면 자영업인데 뭘 얼마나 쌓아놓고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물류 보관하는 거라든지 그런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서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 물류 운송비와 재고 비용 그거 떨려고 원래 그런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있고요 저희가 아 유정라는 아 어떻게 되군요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듣는 시점쯤 되면 아마 마켓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아 아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네 정말 계란같이 파손이 쉬운 물건이 없잖아요 네네 어떻게 배송해요 그거 엄청 그래서 부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배송비가 진짜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막 배송비가 뭐 그렇다고 만 원 이렇게 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배송비 특히 신선식품 배송비나 달걀 같은 거 배송비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걸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야 진짜 여름에 같은 경우에 저희 맥향 떡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아 아이스팩 진짜 아이스팩 두 개 세 개씩 때려봐 가야 돼요 여름에는 안 상하게 하려면 아 왜 그래서 후기에도 그런 말씀 많으시잖아요 포장하는데 돈이 더 늘겠다며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아브라카 스님이었나 살 때 절대 하나만 안 산다고 두 개 산다고 그래야 표장비가 좀 내가 봐도 포장이 덜 아까운 거 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 여름철엔 특히 말도 못하고요 겨울엔 좀 덜한데 그치 아 겨울에 계란이 어떻게 안 깨지고 오지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진짜 택배 같은 거 막 던지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들어오면 진짜 한번 사봐야겠어 유정란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여러분께서 한번 아 얼마 전에 그래요 그렇죠 마켓 소식에 이걸 한번 다뤄야겠네요 응 얼마 전에 마켓에 저희 딴지로 자유게시판 과 딴지마켓에 뭐 이제 네이처 오다 한우의 그 상품페이지 소개 글이나 광고가 응응 일반적인 관용농으로 소를 키우는 저기를 너무 뭐 매도하는 것 같다 아 우리도 그렇게 나쁘게 키우는 게 아닌데 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면도 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아 그런 적이 있어 글을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뭐 네이처 오다 대표님께서 아주 장문에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아 이거 아 저도 굉장히 그런 거 소개할 때 조심해서 소개하는 면이 있어요 뭐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딴지마켓이 반드시 뭐 유기농 제품이 가장 선이고 관용농이라고 하죠 저번에 네이처 오다 대표님도 출연하셔서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관용농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대로 관용농법을 하시는 건 무조건 관용농이 나쁘다 응 이거는 뭐 건강하지 않은 거다 뭐 척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쵸 제가 거기 상품페이지에도 이렇게 소개를 할 생각인데 뭐냐면 유정란이라고 해서 기존의 달걀들이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그렇죠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기존에 먹던 기업형으로 했던 큰 그 양계장에서 나오는 달걀들은 저렴하죠 그쵸 그리고 사실 뭐 닭이 뭐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좁은 데서 자라가지고 그 알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알까지 뭐 인간의 몸에 무조건 유해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은 영양소가 있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네 선택 문제 다만 아무도 유기농을 안 하고 그냥 모두 다 관용농만 해서 한 종류만 있는 거예요 혹은 모두 다 관용농을 안 하고 유기농만 해 한 종류만 해 이게 더 이게 나쁜 거지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저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유기농 단과도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 이런 거 이게 옳은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형 세단 5천만 원 넘어가는 대형 세단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여러분들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좋은 막 의자 넓은 차 공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작은 차는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비해서 작은 차는 뭐 이런 면이 좋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그리고 그 판매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음 취사선택을 통해서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게 폭을 넓혀드리는 게 오히려 그렇죠 거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딴지 마켓이 그 관영농 계란 같은 거를 판매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산마트나 그렇지 네 산마트나 라떼마트 어떻게 이깁니까 라떼마트 네 여섯 개에 천원이야 마진을 마진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단결 그 관영농으로 키워지 네 똑같이 유통된 그리고 그런 데서 저희한테 달걀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주지도 않지 그리고 그런 달걀을 뭐하러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문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집 앞에서 파는데 그러니까 맞네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딴지 마켓에 입점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입점 문의를 고려 중이신 그 업체분들께도 혹시나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검증을 한다고 해서 상품에 사실상 OX를 막 때리고 이런 그게 아니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저희가 입점 시켜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 것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다가 어쨌든 이 딴지 마켓에서 파는 어떤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 메리트를 뭐 대형 오픈마켓처럼 뭐 칼배송 뭐 혹은 뭐 이빠이 포인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못 들여요 그렇죠 그 개발비가 없어요 그리고 PG사 결제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한 달 매출 규모가 어쨌든 간에 그런 대형 저기보다 낮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도 높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언제까지 뭐 여러분들한테 저희 팬이신데 이왕이면 좀 비싸더라도 저희한테서 사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메리트를 드리고 싶은데 그 메리트라는 것이 결국은 뭐 검증을 직접 기자들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상품이 제품이 워낙 좋은데 사실은 뭐 마케팅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알려지지 않은 제품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린다든지 이왕이면 같은 제품군에서 좀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관용농법으로 나온 것들보다는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를 선사해드리기가 더 좋기도 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유기농 뭐 뭐 붙은 거는 또 엄청 비싸거든 그쵸 그쵸 마진을 더 붙이거든요 걔네들도 아직은 그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되게 제가 좀 많이 그랬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되게 뭐 그렇게 별나게 유기농 찾고 뭐 못 찾고 동물복지 인증받은 거 찾고 그런 거 찾아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그냥 그거는 가치관인 거예요 개인의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도 불편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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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렇게 별나게 저래 그 별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게 좋은 거 쟤는 우리는 관용농으로 한 계란 뭐 열 알 먹을 거 저는 유기농으로 한 거 한 두 알만 먹고 싶은가 보다 그냥 이거예요 뭘 같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쵸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채식주의자분들이 설 자리가 될 게 없고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쵸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너무 이게 식당 같은 데서 메뉴 같은 거 개발도 너무 안 돼 있고 그 특히나 서양권 나라들보다 좀 별나게 보는 시선들이 있고 아 진짜 웬만하면 그 서양권은 가면 햄버거도 비건 메뉴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뭐지 당연하게 없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뭐고 저렇게 하면 햄버거 왜 먹어 거의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취준입니다 취준 진짜 존중 개취준이죠 개취준 취향을 존중해줘야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장황하게 저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마켓 소식 마지막으로 반지마켓은 소비자 여러분들은 물론 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알고 있는데 혹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네 뭔가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다 그리고 광고비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열악하니 저희 편지장님 너구리 편지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저희는 그런 업체와 그리고 반대편의 소비자분들 사이에서 소개팅을 해드리는 마켓이라 마켓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남선녀라 그러잖아요 선업체 선소비자들의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켓.단지 골뱅이 지메일 네 라인브레이커님입니다 네 이케아 연필을 다 써벼 가서 무료제공 중단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라인브레이커님이 후기 남기셨는데 이케아 연필 무료제공 중단은 아니라는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이번 추석에 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아 연필 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 요만해 요만해 이케아 측 요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짜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를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얼마나 짧냐면 이거 그냥 연필 그 뭐야 그냥 칼로 커톡 칼로 이렇게 깎기가 한 세 번 깎으면 아 진짜요? 이걸로 못 깎을 정도로 되게 짧아 그냥 정말 애기들 이케아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필이 현재 소진되었으면 다시 적용될 거라고 해서 로라가 확인했대요 연휴 때 아 그리고 그게 왜 있는지 정말 분명하게 한 게 가면 종이 그 뭐지? 그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한 장씩 뜯을 수 있는 종이자가 있어요 네 네 인치랑 센치 그러니까 1m 100cm랑 100cm 가까운 그 인치 단위가 양쪽에 나와있는 조그만 그 종이자가 있는데 그걸 내놓는 이유가 거기서 사이즈 재가지고 그니까 그거랑 연필이랑 같이 있어 그거랑 연필로 사이즈 같은 거 거기서 제품 보고 사이즈 다 돼가지고 가져가서 뭐 이거를 집에 놓을 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라고 정말 그런 소비를 뭔가 지룡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게 편하라고 편의에 의해서 준 건데 그걸 그 뜯어가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때 같이 얘기 갔었는데 애기한테 그 종이자 지워주니까 이렇게 퍼럭퍼럭 하면서 되게 노는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정말 그냥 선의로 준 거구나 이거 뭘 이거 갖고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한 조각씩 집어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꼼꼼해서 그래요 그리고 라인브레이커님 후기 이어서 그 손놈들 특집편에서 홀차키장님이 말씀하신 전쟁 대비 물자 비축론 아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 약간 반론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이게 전달이 잘못된 거 같아요 여러분한테 전쟁 대비해서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그런 전쟁 전시 상황 비슷한 기저의 불안이 그냥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모든 판단이나 이런 거에 근거가 기저에 뭐가 깔려냐면 내 생존이 먼저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막 집어가고 이러는 게 물자 비축은 아니고요 뭐 이걸 잘못하게 다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왜 꼭 전쟁 때는 내가 살아남는 게 가장 문제가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을 밟고 이런 것들이 약간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 되는 그런 저기 시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왜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 때 그때 사무라이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말 잘못하면 바로 칼로 이렇게 목을 베거나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앞에서 무조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네 일본은 그런 거죠 또는 그런 시기가 지났음에도 그냥 계속 그런 게 남고 일종의 그게 남아있는 거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지금 전쟁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준의 불안을 계속 강요한단 말 심어준단 말이에요 아 그게 무슨 안보의 불안이 됐든 경제의 불안이 됐든 맞아 맞아 당장 당장 이렇게 다들 인식처럼 다 낙오되고 도태되고 이런 식의 불안감을 조성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 불안으로 장사를 해먹잖아요 특히나 매체들이 그렇죠 뭐 이사팀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이게 물자 비축은 아니고요 네 남을 위한 작은 매너와 배려의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인이 하나인 것 같다 라인브레이커님 말씀해 주셨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깨진 유리창이 너무 많다 아 그렇죠 완전 공감합니다 그 버스정류장에 무질서나 뭐 담배지 아무나 털고 이런 건데 근데 또 이거를 또 너무 막 어둡게만 보는 시선이 있는 거고 하면 반대편으로 따지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렇죠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직 멀긴 했지만 어 전철 같은 경우도 말이죠 저희는 이제 슬슬 내린 사람 먼저 내리고 좀 타자는 게 아 그렇죠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도 타려고 막 이러면 눈살 지푸리고 응 그리고 막 그런 거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이게 또 지나다 보면 내린 사람 먼저 내리고 타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아 제발 지금 인도가 어디서 얘기를 주워 들었는데 예전에 지금 인도가 딱 그런 상태래요 어 정말 우리나라 신도림 사당 완전 좀 뺨 세대칠 정도로 인도가 사람이 좀 많아 그렇죠 엄청 많은데 전철에 진짜 내리려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이 아비교하는 이런데 전철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우리나라보다 더 아직 그 이전 단계인 거지 그 의식이 근데 점점 다 나아지는 거죠 이거는 뭐 오래 하다 보면 네 믿습니다 어쨌든 깨짐 유리창이 너무 많다는 거는 네 참 공감하고요 그리고 블랙 컨실머의 국립구가원 표기는 악덕 소비자라 오 라인브레이커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덕 소비자 악소 악소 안 돼 아 또 주린말 그만하고 근데 또 엑소팬들도 있고 엑소팬들 때문에 안 돼 네네 손놈들 손놈 바다달팽인입니다 역시 업댓되는 날에 업댓이 안 되면 참 허전하게 느껴져요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아 바다달팽인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 같아 바달 바다달팽인님 바다달팽인님 숨 쉬뎅이 나와 안 그래도 아저씨 같다고 하지 말라고 댓글이 엊그제 같은데 자꾸 구분가 전체님은 저녁일이 연기되는 느낌이라고도 하셨고요 저녁일이 연기되는 느낌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할 게 아니라 뭐 대단한 거라고 좀만 늦으면 죽여버리겠다 아니 전 감사하게 받아들일래요 아 그럼요 기다려주시는 거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겠지 아니 근데 완전 째려봤어 야 내가 그런 댓글 되게 많아 내가 글을 올렸어 어 내가 글을 올렸어 댓글에 다 성년님 고생하십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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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짱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성년님이랑 로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막 이런 식이야 들어와 들어와 맞아 맞아 더불어 질문 할부도 빚이라 생각돼요 절대 안 하는 편인데 바다달팽인님 할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어 필요악이죠 필요악이죠 그렇죠 필요악이죠 필요악입니다 저한테는 필요악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할부는 그거예요 옛날에는 할부가 없었을 때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재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땡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쵸 내가 차를 타고 싶어 근데 할부가 없으면 내가 정말 차값을 온전히 모은 다음에야 그걸 쓸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차가 당장 너무 필요하다거나 그게 꼭 굳이 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좋은 물건을 받아가지고 먼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좀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면이 있죠 다만 그렇게 목돈을 내기 싫어가지고 할부를 했는데 할부를 한 10개 하다보면 매달 그런 목돈이 나간다는 거죠 결국은 역시나 이 경우에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우리 지난 방송에서 다뤘듯이 12개월 그렇죠 해원권이나 이런 거 끊을 때는 할부를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또 할부가 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지점도 있고요 근데 할부 앵간하면 할부 진짜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 네 네 아마 다 주변에 한 분씩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친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저희 엄마도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할부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보면은 할부를 안 하시는 분들의 장점이랄까요 좋은 점들은 뭐냐면 빵꾸가 잘 안 나요 어 그럼요 그리고 불안이 덜하죠 음 음 음 이게 진짜 하 미래에서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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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벗어나긴 참 어렵다 제 말은 뭐 이건 방금은 농담이었고요 그 정도 빼고는 맞아요 그냥 물건 사는데 뭐 조금 비싸다고 3개월 할부 돼요 6개월 무이자 돼요 뭐 이런 거에 넘어가서 어 그냥 그런 거는 그렇죠 네 좀 지양하시는 것이 근데 그건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내가 이거를 지르고 있는지 아 아니면 정말 잘 생각해서 나눠서 내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자기 안에 대답이 있어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연히 완전 할부는 그건 진짜 빡센 거고요 선수금과 할부를 나눠서 보통 하는데 그렇죠 저도 선수금 비율을 높이려고 가진 애를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한 달이라도 더 늦게 사면 어쨌든 선수금을 더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차 할부를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내게 되면은 그건 정말 내 미래를 저장 잡을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면 아 저는 그리고 할부와 어 어떤 말 그대로 그걸 할부라고 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이거 제도적으로 나눠서 낼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이것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염류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걸 맡겨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렇죠 차와 집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할부라고 보지 않는 거죠 아 굉장히 좋다 네 이걸 담보 그러니까 차는 만약에 내가 못 갚잖아요 그럼 차를 반납하면 돼요 그러면 홈쇼핑 골드바 할부 12개월로 그거는 아니 그거는 쓸 물건이 아니잖아요 투자의 개념이죠 투자의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당을 잡아서 담보의 가치가 생길 수 있을 물건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사보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제품 같은 거나 이런 거 할부 살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3개월이에요 아 그렇죠 길어야 3개월 저는 30만원짜리 사도 3개월 100만원짜리 사도 3개월 네 왜냐하면 이게 무이자의 한도 아 3개월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3개월이 넘어가면 나도 좀 그거는 불편해 6개월 10개월 이런 거 좀 불편하고 그래도 두 분 다 진짜 경제관념이 철저하시네요 왜 오픈마켓 이런 데서 뭐 몇 번씩 12개월 무이자 할부 10개월 이런 거 굉장히 해주잖아요 그럴 때 저는 찾으러 가거든요 뭘 살까 아 근데 그게 홈쇼핑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2만 6,777원씩 10개월 막 이런데 그러니까 가끔은 그게 뭐 강조하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7,8만원짜리 뭐 간장게장 파는데 6개월 무이자 할부 야 먹는 건 2주도 안 걸리는 대신 맞아 야 무슨 전자제품이면은 6개월 1년 넘게 쓰니까 당연히 그런다고 치는데 그러면 좀 그냥 좀 재밌더라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라인브레이커 님이 청취후기로 물어보신 그 할부에 대한 바다달팽잉 죄송합니다 바다달팽잉 님이 물어보신 할부에 관한 저희 애들의 생각이었고요 이건 사시면서 본인의 기준을 만드세요 네 어쨌든 안 하는 편이다라는 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또 너무 막 할부하면 막 그렇게 그러면은 할부 싫어 싫어 할부 때문에 큰 빚을 접어줄 적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약간 그거에 결국은 좀 덜 편리해지고 좀 자기가 고생스러워진다는 그런 건 2주입니다 네 네 로라 님 네 할 수만 있다면 아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좋은 닉네임 새로운 네 분임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신 분이신 건지 아무튼 못 보던 아이디세요 벙커 깁스키를 선물하면 1년 내내 생각날 거란 말에 문득 떠올랐는데 몇 년 전 영국의 성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란 상품이 있었대요 한 달에 한 번 무작위로 작은 선물이 자기 앞으로 배달되는 것인데 외롭고 지친 도시인의 작은 위로라고 내용물은 머그컵 향초 손수건 같은 소소한 물건들이 배달이 되는데 핵심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래요 내가 나한테 선물하고도 실망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걸 줬어 단지에도 벙커 깁스키와 같이 더불어 그런 상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럭키백 같은 거 럭키박스 랜덤박스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있잖아요 단지 마켓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저희도 한 번 특히나 오프라인 마켓 장터 같을 때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 하 아직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사실 근데 약간 이게 재고처리에 그것도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잖아요 그 연말이나 이럴 때 재고처리용이 있고 아예 이런 제품이 있잖아요 정말 그 소비자들에게 선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다가 약간 그 긁는 로또 같은 식의 그런 느낌의 저기 턱철스 박스도 있잖아요 그치 복권 느낌이지 그 저기 뭐야 프리즈비 같은 데서 하나 맞아 맞아 애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20만 원짜리 박스 샀는데 맥북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더 맥북 가 있고 막 이런 거 저희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을 팔기는 했었잖아요 카페 팀장님 예전에 청이랑 잽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자윗박스 굉장히 작았지 어떤 그 폭이 금액 자체도 작았고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저희가 50만 원짜리 서프라이즈 박스 했을 때 딱 갔더니 찌질한 위인전 저자 사인본 딱 하나 들어있어 이런 이 새끼들 아니 근데 그건 있지 보통 그 다른데 보면 럭키백 행사할 때 보면 최적 얼마 이상 들어있지 최적 얼마 이상의 소비자가 를 대비했을 때 야 그럼 나도 최적 50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보통 그건 약간 정말 고맙습니다 고객님 이게 아니고 메롱 약간 졸라 무거 글씨 최소 다 달라 메롱 이렇게 또 절차가 언급 한 번 했네요 네 다음에 아브락사스님 네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이거 너무 웃겼어 왜 오해하지 마세요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는 다른 뜻이 아니라 저도 재밌게 읽은 댓글이라 이거를 왜 안나오나 왜 이 분석이 새룸이가 왜 저기 선정을 안 하실 리가 없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브락사스님 방송이 거듭될수록 로라님의 호응 멘트가 발전하는 것 같아서 옛날에 로라 방송 초창기에 호응 멘트로 댓글 달리고 네 시끄럽다고 네 분석을 한 번 해봤대요 호응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저기 로라가 직접 해볼 거니까요 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면 굿 베러 베스트인데요 원급이죠 일단 기본적인 굿 정도에요 아 네 그렇죠 원급 기본형 아 그래 네 활용 아 아 맞네 어 이게 활용이에요 요런 건 가벼운 상황에 동조하거나 기계적으로 호응이 나올 때고요 그치 그치 비교적 격한 호응입니다 비교급 네 비교급 배러죠 배러 기본형 아 진짜 그리고 요게 좀 더 활용되면 오 진짜 오 짱이다 이렇게 호응으로 감정에 담기기 시작하고요 네 다음으로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은 뭡니까 아 그래 아하하하 이거죠 네 그렇죠 아 놀란 감정이 강할수록 히읗 코소리가 짙어지면서 그래 하하하하 나도 진짜 언니가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네 이게 영어로 따지면 이거죠 리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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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막 갑자기 땀이 쭉 나네 아 아 아브라사스님 역시 응 대단하십니다 응 애청자 아 나귀새끼님이 맨날 혼자서만 듣다가 추석특집이라고 해서 본가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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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주물럭거리는 이야기가 나서 황급히 꺼버렸다고 별 말 없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괜히 찌리셔서 네 그 다음 주세님 네 주세님 네 로라님이 소개해주세요 선물도 휴게소도 좋지만 무엇보다 연말에 사랑의 7시간을 다시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시다고 아 주세님께 네 이 기쁨을 멈추고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랑의 7시간 다음 행사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년 봄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저희가 그 사이에 뭔가 저기가 있어가지고요 정확히 어느 날 어느 날인지는 밝히지 않으셨는데 지우세요 댓글에 보니까 뭐 연말쯤에 네 그러니까요 한국에 들어와 계실 예정이라고 그래서 주세님 혹시나 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3일 9시간 하지 않더라도 네 방문해주세요 저희 도굽날 네 네 다크 플레이 마스터 소개해주시죠 네 운전 중 조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길게 적어주시고 어 이제 우리 로미를 위해 요약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약된 바에 의하면 청양고추나 캡사이신을 먹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밥 생각나는 소스를 추천해주셨어요 네 매운맛으로 살짝살짝 찍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 근데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분은 그 집에 가셨다가 고향집에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뭐라 이렇게 쥐고 아예 이렇게 타신대요 운전석에 그래서 졸리면 청양고추를 한입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정신이 번쩍 나신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고추는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 얘가 마르고 상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캡사이신을 사가지고 그걸 물에다 타서 볼게요 어머 근데 이거 너무 다크 플레이 마스터님 그러지 말고 그냥 잠깐 졸다가 잠깐 쉬다 가면 안 돼요? 쉬세요 그러면 안 될까요? 너무 자학적이에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혁신적으로 잠을 깨준다는 거 네 그럴 거 같아요 네 상상만 해도 잠 있게 진짜로 아 나 또 제가 매운 건 이제 되게 잘 먹게 됐는데 네 아 여전히 청양고추는 좀 힘들어요 아 청양고추 맵죠 아 너무 아파 네 그 다음 옵스레님입니다 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남기네요 처음 보는 처음 보는 후기 중에 왜 옆에 깨어들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정주행하다 보니 알겠네요 특히 로라님의 아 아 계속 시켜요 야하하하하 고소 소리를 들으면 같이 웃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정작 얘는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네 전 약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방송에서 축적된 것들을 문서화 시켜서 아 어떤 물건 계약 등을 할 때 슈퍼스타K 아카이브에서 검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아우 대찬성입니다 아 그렇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문제는 인력과 금력과 어우 금력 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금력 사실 돈 주면 다 한다 금력으로 인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 그래 안 그래 동의하지 매우 동의합니다 또 만져만 해 방송을 토대로 청취자분들의 피드백을 갱신하다 보면 방대한 쇼핑 지침 백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의 방송 그 저기 어떤 의도죠 기획 의도죠 응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만 가득한 슈퍼스타K가 되게 기원합니다 세 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평등하신 분이네요 저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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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학도사의 윤여정님께서 배우 윤여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궁할 때 가장 좋은 경기가 나온다. 아마 이분께서는 아직 협찬사에서 협찬 물품만 받고 실진적인 쩐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쩐으로? 쩐. 훌륭하다. 나이도 제일 어린애가 아까부터 아다리 쩐. 그래서 약간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협찬사도 있고 훌륭하신 거 아니야. 나중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한 번 하면 또 재밌겠네요. 무거운 발전을 기원하면서 다음 추락하는 맨님은 로라님이 세기의 명저 구입을 뒤늦게 인증하신다고 찌질한 인전에 저자사인 본의 사진을 올려주셨었죠. 자유를 외친 신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석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연제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 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 딴지 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아니 근데 이거 처음에 저자 그거 나왔을 때요. 이제 그 뭐냐 직원분들한테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싸인 문구를 보고 되게 촉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빡가능이 와가지고 이거 받았네. 그래서 싸인 문구를 확인한다더니 똑같다면서 자기는 자기한테만 이렇게 써준 줄 아는데 똑같다면서 똑같은 거였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왜냐면 근데 뭔지 알 것 같은 게 그거를 그렇게 다르게 써줄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은 마음이 드러난다. 그 열 손가락 중에 다 깨물면 좀 많이 아픈 손가락 들 아픈 손가락이 너는 진짜 저한테 박새로민은요. 존나 아픈 손가락이에요. 대학 뒤만에 아우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쿠 알겠습니다. 알아주시고요. 네. 호야80님 소개해 주세요. 딴집 마켓에 급 질문하셨어요. 마켓에 입점된 업체들의 퀄리티 유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정말 제품의 질,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마켓 페이지에 언급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정말 이 호야80님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 이거 정말 제가 제 입으로 항상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이거 진짜 너무 전국을 찌는 질문이에요. 이걸 가장 많은 매력을 제가 딴집 마켓에서 그 딴집 마켓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가득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검증을 했죠. 근데 사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기초적인 뭐 먹거리가 생산되는 곳이거나 뭐 제품 제조 공장 공장만 봐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검증을 일종의 증명으로도 대신하죠. 아 그렇죠. 뭐 인증을 받았다거나 검사 결과 같은 거 받습니다. 하지만 호야80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입점 당시에는 그랬는데 6개월이나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든 속일 마음만 먹는다면 어떻게든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검증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체분들께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딴집 마켓에 나가는 건데 혹은 내가 이 마음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하면서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의 지금까지 많았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속 끊임없이 좋은 구매 후기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십니다. 좋다. 그러면 저희는 직간접적으로나 저희도 가끔 반년에 한 번이나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후기들을 보면서 아 여전히 잘 해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큰 건 그겁니다. 그러면 야 너네 시작할 때 검증만 하고 그러면 6개월 뒤에 신뢰 어쩌고 어쩌고 그럼 얘네가 허투루 만들거나 잘못해서 소비자한테 피해 끼치면 얘네 뭐 그냥 할 수 없죠. 이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책임을 지는 마켓이 되겠다는 거죠.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게 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실 사람이 실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잘못이 생기기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수나 불량을 제로로 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신뢰를 계속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조금 유지가 웬만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정말 많은 물건을 사서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 후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른 그 유명한 마켓보다는 훨씬 정성스럽게 구매 후기를 많이 써주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장문의 구매 후기를 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입점 과정에서 지속적인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마켓 차원에서 업체에 피드백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퇴출시킨다 이런 공격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다만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경우에 상호 합의하에 혹은 아름답게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후관리를 했음에도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당연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굉장히 잘 관리되고 퀄리티가 유지되고 저는 그 부분이 또 업체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걸 느끼는 게 직자로 직원분들이 사잖아요. 직원분들이 주문해서 사고 그러는 걸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한 번씩들 오시잖아요. 어떻게든 종종 방문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이 방문하시는데 어 뭐 인사하고 요새 그거 좋던데요? 이런 대화를 해요. 이게 사실 같은 회사 안에서 직원끼리도 나누기 힘든 그런 대화를 업체끼리 업체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업체분들이 딴집마켓에 다른 업체 물건을 많이 사세요. 정말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는 경경입니다. 심지어 사랑의 7시가 오프라인만 장사할 때 있잖아요. 업체에서 오신 분이 다른 업체 부스에서 사가세요. 맞아. 맞아.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빵 사가시고 막 저는 지금 약간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뭐지 이송공방의 면생리대를 주문을 해서 받았어요. 이거 바로 써보고 싶은데 이걸 내 몸이 허락해 할 수 있잖아.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못 써봤는데 이거 사용 좀 해보고 아주 디테일한 후기를 전해드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질문에 좋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후기 남겨주신 텅스텐님 티에님 진호님 바바리아님 블루소닉님 까꿍왕자님 비비카님 골디님 구바람님 밤톨아빠 하이칼라님 이익문님 비오는 밤에 꾸는 꿈님 그른거없담님 연필깎이님 테드님 DK라니스터님 딴치칼바람님 메모리님 이노베이터님 우리 베리팜님 우리 베리팜님은 저기 업체뿐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수아왕님 공돌공돌님 스트라이크어게인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라디오 방송은 공룡파 라디오 방송은 협찬사 소개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맞아. 저희는 구매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의 구매 후기래요. 청취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의 인내밀템을 불러드리고 있다는 점 색색 한번 내봤고요. 아 드디어 저희는 듣다 듣다 힘이 빠질 때야 시작되는 봄코너 그렇죠. 여러분 창조경제위원회 블랙프라이데이 특집 자 다시 정신 차리세요. 귀 쫑긋 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전에 광고로 잠깐 숨을 돌려야겠죠. 이거는 광고 대신에 광고는 없습니다만 상품 소개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입점된 상품 중에 우리 베리팜에 청취 후기를 또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베리팜 블루베리 갔다 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우리 방송에서 진행자 두 명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우 그렇죠. 냉동 블루베리 또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베리팜 냉동 블루베리 상큼하게 한번 이거 그 뭐지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약간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좀 저어줬다가 딱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볶음 만들고 싶으신 분은 아까 그 우리 단신에서 소개했던 그 무슨 요거트? 브로거트 브로거트 거기에다가 항산화 성분이 확 들어간 블루베리를 우리는 이걸로 하겠다. 브로베리 브로베리 브로벌라 브로베리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우리 베리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후기를 남겨주셨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창조경제위원회 시그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들으면 들을수록 상식과 교양이 쌓인 것도 모자라서 즐거움마저 생기는 그런 방송 슈퍼스타게임 드디어 방송의 70%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본코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특집은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역시나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여파가 관심도가 역시 우리 방송을 위한 이게 아닌가 정책이 아닌가 방송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힘써주시키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정부가 도와주는 방송 슈퍼스타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경제위원회 코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블랙프라이데이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블랙이라는 표현은 흑자예요. 흑자 우리가 적자 흑자가 원래 한자로지만 사실 원래가 영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블랙잉크 흑자를 블랙잉크라고 하는데 이제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흑자로 넘어선다. 흑자를 기록하는 날이라는 대해서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의 블랙이 유래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종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검은 금요일 11월에 보통 원래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린 추수감사절 다음 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다음이죠.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90%까지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신기하네요. 우리는 보통 추석 전이 장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추수감사절 다음이 장날이네요. 감사하고 이제 지르는 거지.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가자. 돈 쓸어. 1년 매출의 70%가 이날 이루어지고요. 미국 연간 소비의 약 20%가 이때를 차지하는 걸로 이게 미국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박싱데이 선물 상자를 의미하는 영어 박스에서 유리되는데 권투 박싱하고 그러니까 박싱은 그거죠. 박스 싸는 걸 박싱하는 그 ING 붙인 거죠. 그렇죠. 또는 성 스테파노의 날 이태리 핀란드 프랑스의 아이사스 지방 등등에서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12월 26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유리엔드 남아프리카 뭐겠습니까 이거 다 영연방 국가들이 그렇죠. 홍콩은 지금 이제 중국이지만 크리스마스와 함께 휴일로 지정해서 성탄 연휴로 하고 있대요. 이런 날들이 박싱데이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과 기부를 하는 날이에요. 성탄자들이 많이 즐기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는 그런 날인데 이웃에 베풀고 하자 뭐 이런 현대에는 크리스마스 재고 등 연말에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물건 가격을 대폭 할인 판매하는 그래서 박싱데이 시즌에 최대 80%까지 할인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분들을 위한 또 남성분들은 원래 이 박싱데이가 뭐에 더 익숙하냐면 영국 축구 있죠. EPL 잉글랜드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고 EPL이 EPL 시즌 중에 이 박싱데이가 껴있는데요. 박싱데이 때 일정이 졸라 빡빡해요. 왜? 그래서 보통은 리그 경기가 일주일 쉬고 하루하고 일주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중간중간에 이제 그 유럽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거 올라간 팀들은 이제 그때 중간중간에 하고 막 이러는데 박싱데이 때 리그 경기가 막 이틀이나 3일 쉬고 한 판하고 3일 쉬고 한 판하고 막 이래. 그래서 이때가 되게 EPL 선수들한테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주 순위권 싸움에 아주 굉장히 변수가 되는 이 박싱데이가 박싱데이 주간이 이때 많이 좀 몰아서 해요 축구를. 왜 그런지는 난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 남성분들한테는 박싱데이가 EPL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더 그쪽으로 친근하실 수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람들한테는 같은기나 축구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 박싱데이 기간이 아주 그냥 축제지. 그렇겠구나. 왜 왜 축구 졸라 마냐고. 어 막 우리 응원하는 팀 이기면은 막 기분 째려가지고 나와서 막 지지 슈팅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축구도 2, 3일 3일마다 한 번씩 하지 연휴 꼈지 크리스마스지 막 이렇게 쇼핑할 수 있지 아예 막 주간이구나 축제같이 축제같은 거죠.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이버 먼데이라고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2005년 11월 28일 샵.org 웹사이트가 사이버 먼데이 킥클리 비커밍 원 오브 더 비기스트 온라인 쇼핑 데이 오브 더 이에 이야 잘한다. 졸라기네. 그러니까 뭐 쇼핑하기 졸라 좋은 날 1년 중에 뭐 이런 것 같아요. 문구를 걸고 나오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다음 주 첫 번째 월요일을 뜻하는 마케팅 용어라고 합니다. 마케팅 회사들이 연휴가 끝나는 일상생활에 복귀한 소비자들한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이야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이야 머리 좋네. 머리 좋다 이거. 여유 끝났어. 출발했어. 기분 기분 뭐 같아. 근데 컴퓨터밖에 못 써 회사라서 뭐 해야 돼 거기로 온라인 쇼핑해야지 월급 루파 아 훌륭하네. 77%의 온라인 소매상들에 따르면요. 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 판매가 급증한대요. 맞아 맞아. 전세계가 똑같고만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딴지마켓도 월요일 매출이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이야 역시 2013년 사이버 먼데이에는요.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20.6%가 늘어났고요. 22억 9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가 어느덧 국제적인 마케팅 용어로 자리 잡아서 현재 독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 그러게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니까. 다 비슷하다니까. 그걸 너무 웃기게 오래 쉬다가 출근하면 짜증나는 건 매한가지인 거야. 쇼핑이나 하자. 사이버 먼데이 키클리 비커밍 원 오브 비기스트 온라인 쇼핑 그냥 뭐라 그랬지 온라인 쇼핑하기 졸라 좋은 날. 그러니까 졸라 즐기게 좋은 날 온라인으로 이런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양을 한번 쌓아봅시다. 미국의 세일이에요. 미국은 시장경제 개봉주의 맹화 아니다. 1월 신년 세일 당연하지. 2월 발렌타인데이 세일 그리고 프레지던트 세일 이게 뭔가요? 이게 워싱턴 생일 기념일인데요. 이게 무슨 쉬는 날인가봐. 오프라인 위주 세일이고 크리스마스 세일의 끝이래. 2월달. 3월달 성 패트릭 데이 세일 4월달 굿프라이 데이 세일 부활절 세일 이게 70%까지 한대요. 5월 어머니 날 생일 어머니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세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면 현충일이죠. 그리고 6월달에 아버지의 날 언제 안 해 7월엔 독립기념일 세일 그렇지 뭐 8월엔 백투스쿨 세일 아 그렇죠. 얘네는 학기 시작을 8월에 하죠. 9월인가 8월에 하죠. 얘네 1학기가 이때잖아. 그렇죠. 새학년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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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는 노동절 세일이 있고요. 10월에는 콜럼버스 데이 세일 할로윈 세일도 있습니다. 11월 재앙군인의 날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 데이 아 11월 사이버 먼데이 세일까지 12월 크리스마스 세일 그리고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까지 12월엔 전세계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죠. 홍콩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세일을 해야 하느냐 왜 하면 매달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저의 사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뭐 3월인가 2월인가 3월인가 이때 뭐 무슨 무슨 세일 해가지고 엄청 싸게 뭘 팔더래 그래가지고 바로 직구를 해서 이제 받았대 해서 아 진짜 싸게 샀다 아 완전 좋아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 4월이 되니까 이 성패트릭데이 세일이라고 하면서 전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 전달에 하던 세일 가격을 그대로 팔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뭐 성패트릭데이까지겠지 라고 했는데 5월에 가서 다시 무슨 먼데리 먼데리 하면서 계속 세일을 그 가격으로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건 세일 때문에 뽐뽀와가지고 샀는데 그냥 계속 그 가격인거지 그거 같네요. 왜 가게에서 최저가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70% 세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항시 세일이지 항시 세일이 항시 세일이 이럴 때는 세일을 안 할 때를 좀 더 특별하게 포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면 존 나오게 지금 사면 넌 바보 우리 이때까지 계속 세일했는데 다음달에 다시 세일 들어가는데 이번달만 호갱 소비자가로 팔아요 이러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미국이 부럽지 않은 한국의 블랙프라이드에 50%에서 최대 할인복 70% 세일 10월 1일부터 무려 2주간 백화점 71개 대형마트 398개 편의점 25400지점에서 진행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백화점 가봤잖아요. 롯데백화점 가봤어요. 3층까지 제가 둘러봤다고 했잖아요. 보통 세일하는 매장 앞에는 무슨 데이 기념 몇 프로 세일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근데 3층까지 둘러본 매장 안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세일이라고 적혀있는 곳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아 진짜? 그 뭐였죠? 코리아 그랜드 세일 코리아면 박세르미는 명동점에 갔기 때문입니다. 명동 본점에 갔는데 그 그랜드 거기는 유커들 특히나 중국인 중국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지금 기간에 겹쳐있어요. 블랙프라이데이라 명동점은 아무래도 외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큰 곳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큰가 봐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더 많이 타겟을 잡기도 하는 게 지금 또 중국 국경절 기간이란 말이야. 연휴야. 그래서 이때 또 유커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굉장히 확 몰린다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뭐야 메르스 때문에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그래서 지금 더 그거에 이제 잠깐만 잠깐만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하고 다른 거였어? 네네. 우리 저번에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했었잖아.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한다고. 달라.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를 우리나라 용으로 만든 그 말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인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싸게 해주는 거 한 오빠인데? 그러니까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유명한 오픈마켓 포탈 바로 그 뭐야 대문에도 엄청나게 뭐 얼마 할인 통신사 할인 그러니까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더 국가에서 미는 외국인용이고요. 블랙프라이데이는 내수용이에요. 굳이 따지면 정책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정책의 방향. 진행하면서 어쨌든 백화점에서 보니까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념해서 매장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 하나 매장은 기간이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 이거는 원래 항시 약간 가을 세일을 많이 하는 가을 세일로 20% 정도는 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매장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0% 세일 글쎄요. 이게 그랜드 세일이라고 할 규모인가? 할 정도의 규모인가? 싶었어요. 다 대부분 10%선이었거든요. 10%는 가끔 주말에만 가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주말에 조금 판매를 독렬을 해야 자기들도 매출이 좀 나와야 정기적인 세일 시즌이잖아요. 지금 가을 시즌 그때의 세일폭과 그닥 차이가 없다. 원래도 그만큼은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블랙프라이데이가 얼마나 별로 우리한테 와닿지 않은지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별로인지 이것이 한번 계속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하여튼 블랙프라이데이를 하는 이유가 있대요.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건 뭐 익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우리나라 블랙프라이데이가 원래 그것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살짝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 살짝 해드렸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미국은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독일의 영토보다 큰 주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남한 정도로는 뭐 유도 아니고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도시가 엄청 많죠. 주도 안 돼 우리는. 영토보다 보면 당연히 배송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베이징 가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가 미국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이고 그러면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운송비, 물류비와 통처서 배송비와 배송비가 비싸지는데 거기다가 걔네들은 기름값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죠. 그 배송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판매할 재고를 다 받았는데 이거를 몇백 킬로가 아니라 천 단이 넘어가는 킬로대에서 오는 거를 매번 조금조금씩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년 치를 다 주문하는 거야. 땅이 넓으니까. 품목마다 다르지만 공상품의 경우는 그렇대요. 재고 보관으로 인해서 비용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싸죠. 왜?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그게 나으니까. 컨테이너 하나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는 건 일도 아닌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나가지고 내년 물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 또 구입 확정이 되면. 그렇겠죠. 지금 있는 거 다 비워야 돼. 그래야 내년에 팔 거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장의 재고를 미국 전역에다가 나눌 수는 있지만 재고의 배송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재고를 처리하느니 그냥 일종의 배송비를 소비자들이 직접 책임지게 하는 게 나은 거야. 한마디로 와서 사라는 거지. 그렇지. 그 돈만큼 깎아주고. 그런 데가 보니까 창고 아예 그냥 오픈시켜놓고 그냥 졸라싸게 팔고 막 이런 게. 이게 미국이 산 거구나. 미국은 다 차가 있잖아. 미국 사람들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말쯤에 실시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의 시작이라고 해요.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몇 시간 달려와가지고 한 번에 빡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 돼 있고 얘네들은 또 심지어 마트 갈 때도 마트가 머니까 운전대사 가서 한꺼번에 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코스트코가 있어. 그래서 해치백 형태나 외건 형태의 자동차들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차에다 많이 실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해치백은 그나마 우리나라에도 해치백 형태가 이제 좀 들어오긴 하지만 인기가 별로 세단보다 없어. 그치. 미국에 비하면. 게다가 외건은 있지도 않아. 거의. 거의 없죠. 외건은 뒤가 더 큰 형태잖아요. 넓은. 진짜 몇 대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는 정말 팁이 졸라 큰 것도 자기 차에 실어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기업과 소비자 요구 조건이 맞아떨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방점은 뭐냐면 기업과 소비자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그 소비주체와 판매주체가 자기네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헤이 브로 하면서 싱겁게 팔고 치고 정부가 이렇게 이쪽 손이랑 저쪽 손 팔고 주먹을 부시자 있기더라. 이게 아닌 거죠.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블랙프라이데이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어. 진짜 땅덩이가 좀 좁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단순 비교를 한 거죠. 미국에서 생겨난 이유를 우리나라의 적용을 그대로 시켜본 거예요. 한번. 영토가 좁아서 매장 간 거리 뭐 그런 지역이 없죠. 그리고 필요 없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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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물론 기름값은 비싸지만 게다가 재고가 남아도 한국의 인건비와 인구 밀집형 구조로 인해서 얼마든지 매장 간 교류가 가능해요. 아 그렇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고 부족한 거 이리로 오내고 택배비 2,500원이면 수도 아니야. 그냥 전부가 엄청 가깝잖아. 한, 두 시간건으로 다 가는데 그러니까요. 책 배송 시키면 오늘 시키면 오늘 오잖아요.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비슷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파헤쳐보기로 하고요. 이 문장이 너무 웃겨. 전 세계 어디에도 단돈 몇천 원의 익스프레스로 배달되는 나라는 없음. 전 세계에 한국이 유일무이할 거야. 정말. 제가 그 쿠팡 로켓 배송 얘기 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요일 밤 11시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아침 9시에 왔다고. 그러니까. 무서워. 깜짝 놀랐어. 이 사태 필요한 거 몇 가지. 그 로켓 배송 이런 게 그 묶음 배송이 되잖아요. 해가지고. 저도 밤에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고객님 저 몇 시까지 방문 드렸어요. 아 왜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는 마치 정말 내가 그 물건을 사려고 밤 11시에 그 가게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차 끌고 가서 사오는 것보다 더 빠른 거야. 진짜 그렇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피드지.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몇 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시작한 지 이제 하루 됐잖아. 기사가 졸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들이 너무 웃겨. 일단은 좀 안 좋은 기사들이에요. 코리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 신용만 하는 블랙프라이드 2월 상품만 잔뜩. 근데 2월 상품이 많은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왜 신 상품을 50% 세일할 수는 없잖아. 아 그치. 그건 당연한 건데 일단 이게 중요한 건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게 코리아 그랜드 세일하고 중복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같은 건 줄 알았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매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빨리 시작했어요.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좀 해가지고 보충하려고 매출 빵꾸난 거를. 그런 거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그나마 원래 해오던 거라서 했는데 갑자기 블랙프라이데이를 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우리나라는 요새 이제 그 모든 정책이 스파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스파화요? 빠르게? 빠른 반영? 빨리 준비해서 빨리 반영해. 그 세태에 맞춰서 그래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뭐야 각하께서도 휴일합시다. 어 그쵸. 경제효과 졸라 나왔대 막 이러고. 블랙프라이데이도 7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보통 정책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랙프라이데이도 이렇게 뚝딱 하고 나왔죠. 뭐 신상품 할인 불가한 거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여기 그 기사에서 다루긴 했지만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언급한 건데 되게 웃긴 게 블랙프라이데이 문구 명기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백화점들도. 그래. 왜냐하면 준비한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기껏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이거 준비했는데. 근데 이거 한번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생각을 해봐요. 일개 회사에서도 대기업이긴 한데 뭐 하나 아니 그래 내가 잠깐만 이거 삐처리해서 안 씹아 내가 딴지마켓이 오프라인 장터를 하더라도 두 달 정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20짜리 무슨 내수진작 행사를 기획한다는데 뭘 준비하고